아, 벌써부터 저기 택배 나누신다, 우편모라고. 아, 여기 벌써 일하시네. 자, 할까요?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백종원 시키신 분! 백종원 시키신 분! 대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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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계시네. 이제 출발하시나 보다. 반갑습니다. 그랬을 때부터 늘 기다림의 대상.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우체육의 35년차 집회원 고병수입니다. 와, 35년으로 하셨어요. 35년이라고? 네. 우와. 모던하시다. 와, 눈 감고도 다 찾겠네요, 이 동네. 아, 눈 감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네. 아, 이거 정직하게 받으시네. 선생님, 우리가 이거, 이것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저희가. 이게 보면 쓰레기가 있길래. 맞죠? 옛날 쓰레기는 거. 네네네. 아, 맞구나. 우리 얘기하는 거. 차에서, 차에서 그 얘기 했었지. 딱 수집한 그런 물품들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그 35년 동안 제일 특이했던 거 있어요? 안에서 발견된 것 중에?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냥 그 안에다 그냥 푹 버린 거야 이러다 보니까. 녹, 녹잖아. 네, 녹아서 일반 우편물에. 오, 녹아가지고. 좀 황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닦아가지고. 그래야죠, 어떻게. 네, 네, 네. 근데 이게 또 은혜 중에 4인 이상이라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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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canım 꺼unn. 네. 계속 Pain. 네. roar. 그ORQUE 빨리 뜬 PHY 하늘 Québec ılar Serize reveals 그리고 저희들은 다 배달 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다 자기 구역에서 혼자, 혼밥으로 힘들어 죽을 것 같네, 진짜 그래서 오늘만큼은 저희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맛있는 환상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따로따로 드시니까 오늘만큼은 이렇게 3, 4분, 3, 3, 5 드실 수 있게 그런 날도 있어야죠 그러면 그래서 3시가 돼 있나요? 제가 3시 반에 의뢰한 거는 택배 물량과 배달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시간 맞추는 거야? 네, 시간에 그게다 보니까 점심을 이 시간에 드세요? 점심을 못 먹고 또 지역 주문한테 빠른 배달을 하기 위해서 하고 기육하는 시간이 거의 이 시간에 나가셔서요? 네, 3시 반입니다 너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3시 반에는 다 같이 드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시간이 그래서 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좋아하시는 거 없으세요? 아, 그래 빨리 받으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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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출발하셔도 돼요 아이 다 빼요, 네, 출발하세요 아니, 근데 언제, 언제, 언제 입사하신 거예요? 10, 11, 13, 13 잘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오세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십쇼 가시죠 저희들, 우리 집배원들이 작업하는 작업장 네네네 아, 안에가 이렇게 돼 있구나 네, 개개인 다 작업당인데 어찌됐든 사람 손이 타야 돼요, 그죠? 네 쫄아가시냐? 이거 타고 올라가시면 저희 몇 층이래요? 네, 몇 층이래요? 3층에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배달을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아, 예, 그럼 저희가 올라가서 안내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 기다리면서 배달을 갔다 오겠습니다 아, 이게 여기가 식당이네 아, 근데 그 좌석은 많지 않은데요? 아니, 많이 혼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혼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 소방서 생각난다, 야 아, 이렇게 해놨네? 하구가 지금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세척 세척 크게 해놓으라고 하네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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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골 전골 전골? 아, 불X가도 있어, 보면은 둘, 네, 여섯 개 여섯 개 한꺼번에 80명이 들어오실 게 아니잖아 그러면 전골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쨌든 불이 작고 지금 회전국수 같은 게 없으니까 가능하면 뭔가 해서 테이블에서 끓이는 게 좋긴 좋지 진짜 각자 이제 전골을 얘기해 봐 저 진천도 충북 쪽이니까 짜그리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도 짜그리지? 네, 짜그리도 유명해서 이 청주가 유명한 게 짜그리가 유명하다? 아, 짜그리? 산더미 소불고기 전골 이런 거 있잖아 소불고기 그럼 뭐 있을까? 두부조림도 맛있는데, 선생님 두부전골 두부전골 네, 두부전골도 진짜 두부전골도 나, 나 들어갔어 버섯전골 그리고 버섯전골 되게 유명했었어 제가 송이산 유스호스텔 있었어요 그렇지, 송이산에 버섯전골 기가 막힙니다 그는 어느 시절 어디에나 있었다 제철에는 버섯전골 잘하면 버섯에서 고기만 나거든 사실은요 버섯전골 소고기 버섯전골 소고기 버섯전골 버섯전골을 메인으로 잡고 사이드를 좀 그럴싸하게 두 개 사이드, 자, 그 사이드 형, 등갈비 튀길까요, 등갈비? 등갈비가 다 절단해서 튀겨버릴까, 하나씩? 아, 등갈비 튀김? 와, 그거는 맛있지 내가 우리 집에 놀러오면 많이 해주는 거거든 튀김으로 하는 거야 등갈비를 통째로 튀겨버리는 거야 등갈비 튀김 맛있겠다 등갈비 튀김은 뭐 그거는 완전 보장된 거지 등갈비 튀김은 뭐 그거는 완전 보장된 거지 그럼 반찬이 하나 더 있어야지 고기가 너무 많지 않아요? 다 고기네 민정이는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 중에서 하나 먹으라면 못 먹을 거야 아니, 나는 대결을 하고 싶어 대결을 하고 싶어 우리 언제까지 내 수동적으로 의지를 할래 메뉴 두 개를 빼줄 테니까 하나씩 맡아보면 어때요? 아, 제가 이기지 하나, 셋 편집을 되게 박빙처럼 했어 사실은 박빙 아니었는데 야 아니, 대결은 언제든지 뭐 새로 대결하는 거야 나 진짜 대결할 수 있어 그럼 돼지갈비 튀김이랑 뭐랑 붙을 만한 게 있어야지 경환이 형 자신 있는 거 낙지볶음 하죠 뭐, 낙지볶음 하지 뭐 선생님이 낙지볶음에 맛있는 양념에 이렇게 밥에 미친듯이 불려 먹는 정보는 아니, 민정이랑 저랑 등갈비 할게요 아, 그래 우리 저번에 같은 팀이었는데 선생님, 저는 뭐 할까요? 계란말이나 할까요, 저는요? 그래, 너희는 시장 가서 골라 같이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정보가 되기 전에